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게 가을의 맛 아닙니까? 와... 이번엔 또 뭐 하실 건가요? 저희 밭에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죠? 옵션 따라오세요 궁금한데? 자 바로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밤나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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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 열린거 봐 오우 그래서 밤을 굳이 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따시는데 시간 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기름 돔습니다 오 청폭폭cond 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Eliz Fairy 나름Huhbud 파 glor 엔 그릇nya vaisme 등장 일자전 잠깐 이만큼 주웠어요 오빠 밤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따 구워 먹자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깐거에요 개봉식 아시죠 공룰이 거 이렇게 까는거 양발을 모아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짠 싫어다 1개짜리 1개짜리 아 예 뭐 3개 짜리 아ze 어 어 어 PLE 더 맛있겠다 이게 가을의 맛Autabi 와 한 를 마 너무 좋아IMd 로봇 로봇 롬 다가꼬 다가꼬가 여깄네 다거라 여기 또 있네 지금 또 떨어졌어 여기 또 있네 와 이 밤 이만큼 가서 사먹을라 하면 얼마일까? 밤? 그럼 한 만원 넘게 줘야지 만원이 뭐야? 밤을 굳이 잘 안 사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이렇게 말 났어 아주 그냥 달람님이 신이 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밤 줍느라고 응 나도 좋아할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밭을 잘 사시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맞아 옵션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도 평상한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 밥 굽으러 가자 가자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